얘기를 듣게 되고 밖에 나가서 뭐 하실 겁니까? 근데 이제 스포츠 중계도 하고 싶다. 근데 이제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은 중계하는 사람은 방송사에 소속된 아나운서만 중계를 할 수 있는데 잘 알다시피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경우를 봤냐? 캐스터는 스카우트에서 쓰는 전례가 없다. 근데 너는 무슨 생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? 날카로운 질문이네. 거기에는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. 전혀 연락이 안 왔어요? 전혀 뭐.. 전혀? 전혀 뭐 연락이.. 예예 그래서.. 그래서 저기서 물어봤거든요. 연락 안 왔어? 연락이 뭐.. 1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? 1년 동안 방송을 하나도 못했어요. 하나도 못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막 계속해서 제가 잊혀지기 시작하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왜 방송 안 나와? 언제 나오는 거야? 뭐 라디오 왜 안 해? 경제 놀자 왜 다른 사람이 해?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. 그때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제 막 문자가 와요. 제가 기억나는 문자 중에 이금희 선배, 이금희 아나운서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. 사실 손범수 아나운서나 이금희 아나운서나 프리랜서 선배이시지만 제가 나갈 때 그분들하고 상의하지 않았거든요. 프리랜서 하면 어렵습니까? 뭐 출연을 많이 봤으니까? 그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뭐 PD와 미리 제가 접촉해야 됩니까?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은 있었지만 왜 상의를 안 했습니까? 솔직히 그분들보다 나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셨죠?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아니요. 그런 거죠. 물어봤자 뭐해? 술술술술 잘 불릴 줄 알았죠. 그러니까요. 제일 이슈가 되셨어요. 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분들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분들과 괜히 상의해 봐야 어차피 이분들도 경쟁자가 될 건데 괜히 나의 소스를 알려줄 필요 없어. 나의 고민이나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과연 진심으로 하는 얘기일까? 어차피 나와 경쟁할 텐데 순봉선배도 나하고 경쟁할 텐데 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것인가? 거기서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. 그냥 뭐라고 왔어요? 문자가? 아 제가 또 주셨어요? 네네네.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아하고 얘기할 때는 말을 좀 더 조심해야겠다. 네네. 다 접고 왔다는데? 3월 26일 1시 38분 백수 생활 어때요? 아주 짧은 백수 기간 일터이니 충분히 만끽하셔야 해요. 아이고 부럽다. 항상 기억하세요. 모든 게 잘 될 거야. 난 행복한 사람이야. 이금희. 이금희 선배님. 그때 그 상황에서 내 상황에 부럽다고 하신 분이 유일한 부럽다 분이에요. 그때 이제 또 느꼈던 것이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MCJ MCJ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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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공개되면 안 될 것 같아요. 네. 날라갔죠? 네. 날라갔습니다. 섭연하셨는데 섭연하셨는데 그 당시에 정말 여기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하는데 이런 칼럼만 제가 신문을 오려서 붙여서 스크랩을 하는데 이런 글기만 눈에 들어왔습니다. 승미를 꿈꾸는가 나 찬밥을 먹어라. 그 김사랑 감독께서 칼럼 쓰신 건데 나는 찬밥을 이제 일순간 먹는지 평생 먹진 않는가 얘기야. 1년만 먹으리라. 글을 읽어도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.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내가 2만 원이었기 때문에 썼던 건 아닐까. 너 유재석이랑 붙으면 이경규랑 붙으면 잘할 수 있어?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?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. 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람들이 잘 된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지 왜 잘 됐는지 그래서 프로그램 모니터 하면서 막 이제 모니터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. 방송을. 수첩에 적어가면서 그 멘트, 멘트 하나하나를 이경규가 뭐라 그랬으면 김재동이 뭘로 받아쳤고 거기에 강호동은 또 뭐라고 대답했고 윤종신은 뭐라고 대답했고 이런 식으로 대사를 딱 이렇게 돌려보면서 스킬 잡아놓고 쓰고 그리고 이제 제스처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그때 적어놓은 것 중에 예능 선수촌이라는 거 있어요. 그때 이제 강호동 윤종신, 김재동 전진 MC몽 오 오 오 오